마늘을 따돕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오늘 청도장 이거든요 오늘이 4일인 9월 4일이네요 행안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청년 관련된 메뉴를 개발해서 시장 열릴때 맛도 보여주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달콤치킨의 닭강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가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븐에 멘탈 털이 너무 좋아서 도전하는 사람은? 우양골의 소주들을 먼저 빼면 더욱더 무리하게 만들고 도전을 가득 못봤어요 도전하며 재키러가서 도전하는 사람은? 도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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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파는 거 되게 맛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